대전과 세종, 충남은 오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충남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cm 미만의 눈이나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계룡 8도, 세종과 천안 9도, 대전 10도 등 8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.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 보통 수준이겠습니다.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,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